자 그럼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 파페라 가수 스위트리를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!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진심으로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. 인사드릴게요. 저희는 여러분들과 또 행복한 시간들을 음악으로 만들어갈 파페라 듀오 스위트리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 정말 파이팅 넘치시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볼까 하는데요. 우리 아리언씨가 여러분들 정말 빨리 보고 싶었는지 박수 연습한테도 벌써 막 나가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.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. 정말 아름다운 10월이잖아요. 이제 아름다운 10월의 첫날인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. 그 노래 보면 가운데에 만국 공통어가 있죠. 아가 있는데 이렇게 아 멜로디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아주 다양한 레파토리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곡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기분 좋은 시간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곡이에요 본격적인 시작 여러분과 함께 10월에 오는 멋진 노래 시작해 볼게요 하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사랑받을 만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따뜻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두려워져 지난 밤 밤처럼 사라지나 기도해 내 눈을 보고 나의 손을 잡고 내 곁에 흘린 너는 바람에 찬하게 안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따뜻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이 죄가 될 테니까 한 소리로 같이 한 번 해볼게요 똑같이요 사랑하는 기쁨을 꾸는 기쁨을 꾸는 기쁨 모두 하나 다닐까 네가 있는 세상 사랑하는 거라 도저히는 것은 없을 거야 나 시원해 어디 갔지 나네 네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더 아름다웠던 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 곡도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르면 가사가 여러분도 모르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실 거예요. 주저하지 마시고요. 오늘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